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 수능을 준비하면서 사탐, 선택의 고민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선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대표 강사 김종익입니다. 사탐! 재미있는 과목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사탐, 재미있는 과목이죠. 특히 윤리, 잘생긴 윤리. 연간 커리큘럼도 보시고 제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있다가 메가스터디에 와서 지금 6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타이틀입니다. 웰메이드입니다. 나르시즘 절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사탐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생윤이 인기 1위, 윤사가 3위 과목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께서 사탐 나는 생윤하는데 윤사를 같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생윤, 윤사는 어떤 과목이지?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저는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대표 강사이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 고대에서 석사를 했고 연대에서 일반사회교육 석사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10년 가까이 대표 강사를 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의 검정위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리? 이거 재미없는 거 아니야? 윤리 하면 막 이황 선생님 떠오르고 천원짜리 있는 게 이황인지 이인지 이것도 헷갈리고 있고 여러분 윤리를 그렇게 멀리하시면 안 돼요. 윤리를 멀리하시는 순간 이거 약간 국가 망신되는 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세계에 있어서요. 현금, 캐시, 지폐의 철학자, 필로소퍼. 필로소퍼가 뭐냐? 필로스 사랑한다. 그 다음에 소퍼, 소피아,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철학자입니다. 전세계 지폐의 철학자가 있는 국가 정말 우리나라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천원짜리가 이황인지 이인지 심지어 이황 선생님 여기에 1501, 1570 써있는데 그게 뭐 이황 선생님 전화번호라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유학을 갔다. 야 너희 나라 지표 좀 보자 라고 하면 딱 보여주고 나서 누구냐라고. 뭐라 할 거예요? 뭐라 할 겁니까? 뭐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웃는 이황, 웃는 이황. 이거 국가 망신이라고 지금 유황 선생님. 저 어딘가에 계신 이황 선생님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할 일이에요. 네오콩피셔스에 해당하는 지금 신유학자, 성리학자. 그런데 성리학이 무엇인지인지도 모르고 유교할 때 유자가 무슨 뜻인지. 그 선비유자입니다. 선비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윤리가 어려운 과목이 아니니까 어? 윤리가 어렵지 않다고? 재밌어요. 무슨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제가 재밌게 찍은 거 한 번씩 찾아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짤가. 너튜브에다가 검색해가지고 꼬꼬윤. 꼬리에 꼬꼬. 꼬리에 꼬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윤리 영상. 한 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하고 제가 찍어가지고 이게 이황 선생님, 에피코르스, 또 에픽테토스도 있거든요. 아 윤리가 이렇게 좀 재밌구나. 어? 한 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 윤리를 누구한테 가르친 적들냐면 오시들의 왕, 오킹씨. 오킹씨가. 내가 물어봤다니까 왜 오킹씨냐고 했더니 본인이 오시들의 왕이라는 거야. 근데 오시들의 왕이 못됐대.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바마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오바마가 오시입니까? 그랬더니 오시죠? 라고 하길래. 방송 안 나왔어요. 이렇게 촬영 중간에 사담으로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 번 보시고. 왜 오킹씨가 이불을 떡 벌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창호씨 만나가지고도 이창호씨가 아니라 저분이 등산가 겸 메가스터디가 아니라 다른 학원 차려가지고 강사 뽑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만나서 촬영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영상을 재밌게 보시면서 윤리 되게 재밌는 과목이고 김종익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구나. 그 재밌는 사람이 우리한테 윤리를 가르쳐 줄 텐데 저는 메가스터디의 간판이고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선배들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 집에 있는 교과서를 한 번 아무거나 꺼내보시면 생위든 윤사랑 꺼내보시면 뒤에 제 이듬이 있어요. 교과서 검정위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메가스터디 오자마자 일타가 됐지만 그냥 이렇게 주워먹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윤리를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오면서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 공부했고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연계규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연계규제 강의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대표 상을 받은 강사 입장에서 또 공교육의 여러분들과 함께 숨으시면서 학교에서 1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타는 목마름, 나 사탐 잘 봐야 되는데 그걸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유머와 그 다음에 지식과 저의 감성으로, 지금의 그리고 경력으로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강사이지만 또 제자인 입장이거든요. 대학원에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하면서 사탐 잘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할 사탐이 과목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생윤, 윤사, 한지, 세지, 동사, 세사, 정법, 경제, 사회문화 지금 윤리과목, 지리과목, 역사과목, 일사과목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죠. 이게 지금 2024 수능 인원이거든요. 생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사문이고 3위가 윤사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2015년도에 개정을 시작했고 실제 수능은 언제부터 봤냐면 2021 때부터 봤습니다. 뉴스 보면 지금 한창 말 많은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죠. 많이 매체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말이 많다는 건. 그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러면 수능이 언제 접목되냐면 2028 수능이 첫 번째예요. 2028. 여러분들은 그 교육과정이 아니고 2021 개정 교육과정이고 그 교육과정의 교과서 검정위원인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에 해당하는 수능은 2021부터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하나 해답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떠한 사탐을 선택하든 일단 두 개 선택했으면 좋겠지만 기출문제는 몇 년도 거부터 풀어야 됩니까? 당연히 2021부터죠. 여러분 교육과정. 평가원 기준으로. 2020년도에 시행했던 2021. 선생님 근데 왜 2020에 시행했는데 2021이라 그래요? 2020에 수능 보면 2021에 대학을 가잖아.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네가 대학에 갔을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에 수능 보면 21학번이 되니까 2021 수능이라고 하는 거죠. 올해 수능은 2024에 보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올해 수능은 보지만 2024, 11월 14일 날 보지만 넌 2022 학번이 돼야 돼. 내 강의를 2년, 3년 듣고 있지 말고 군대에 따라서 또 듣고 물론 잘 듣고 가면 되겠지만 일단 올해 끝내라고. 올해 끝내기 위해서 2025 수능에서 또 마찬가지로 생윤, 윤사가 1위, 3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몇 년도부터 풀어라? 2021부터. 그리고 선생님 저는 생윤하고 지금 3은 하고 있어요. 아니면 생윤하고 다른 과목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숫자를 보더라도 생윤, 윤사가 1등, 3위네요. 그럼 쌍윤으로 가야 되나? 이 고민은 만약에 생윤 하시면서 다른 과목 하시는 분들은 6평 끝나고 선택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6평 끝나고 생각해 보세요. 생윤은 잘 나오는데 다른 과목이 안 나온다면 그때 6평 시험지에 윤사를 한번 풀어보시면 풀 수 있어요. 왜? 내용이 겹칩니다. 50%가. 나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윤사하고 다른 과목, 생윤 안 한다. 그런데 윤사하고 다른 과목을 하고 있는데 생윤 해야 되나? 두 과목이 겹친다는데 이런 분들은 3월 시험 끝나고 나서. 그리고 거의 생윤하고 다른 과목, 윤사하고 다른 과목 하다가 N수 하시는 분들은 쌍윤으로 돌아옵니다. 두 과목을 동시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왜? 두 과목이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역분들께서 지금 난 생윤하고 다른 과목이다. 6평 끝나고. 윤사하고 다른 과목이다. 3월 시험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시험지를 풀어보라고. 그리고 기출문제는 언제 거부터? 2021부터 풀면서 사탐의 지금 인원이 2024 수능 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윤하고 윤사를 선택하면 보통 쌍윤러. 종이 쌤을 따라오면 이제 종크라테스, 종선생님, 종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종자로라고 선배들이 부르죠. 여러분들을. 그럼 종자로가 되게 되면 생윤은 총 교과서는 6단원, 연계규제는 15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여기가 생윤은 좀 어려워요. 연계규제로 이야기하면 1챕터, 2챕터거든요. 그래서 윤리학하고 윤리이론을 배워요. 유교, 불교, 도가. 그 다음에 칸트, 공리주의, 덕윤리 이런 거 배울 때 제가 강의할 때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야기들하고 책도 소개해드리고 현역 분들 좋잖아. 생기부에 책 적을 것도 필요한데 니코마코스 줄리학, 니코, 니코, 니코. 내용 잘 모르잖아. 근데 읽은 것처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읽다가 포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the last thing to do? 다 포기했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이자 베스트 반품 도서란 말이에요. 읽은 것처럼 해드릴게요.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 책도 이야기해드리면서 여기 2단원, 왜 생윤이 인기가 맞냐면 제일 여기서 윤리이론 배운 다음에 여기부터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하거든요. 죽음에 관하여. 죽기 직전에 꼭 봐야 할 웹툰 10위 안에 있는 거 있죠. 그거 보다 보면 와, 나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그거 웹툰 가지고 시험 문제 낸 적도 있거든. 왜? 거기에 내용 다 있어. 낙태, 자살, 안락사, 뇌사 이런 것들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고 성과 사랑, 김종인의 가족 이야기, 사회와 윤리. 와, 이게 멋있는 단원이에요. 저스티스에 대한 디피니션 내리는 겁니다. 통사 때 배웠던 롤스 노직 완벽 이해. 그 다음 여기서는 자연과 윤리 배우게 되고 문화와 윤리. 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너튜브뿐만 아니라 멜땡 사이트 들어가시면 팡팡밴드 남반델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음악대장 하윤우랑 같이 활동했습니다. 무명으로. 진짜입니다. 뻥이 아니야. 여러분, 선배들이 뻥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분명히. 몰라요. 근데 하윤우 씨하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냥 무대, 앞 무대에 섰을 뿐이지. 그분이 우리 앞무대. 근데 기고만장했지. 뒷무대에 우리 서면서. 노래 좀 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때 바지까랑이라도 붙잡고 전화번호라도 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음악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문화 이야기도 해주고. 지구촌 평화까지. 생윤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뉴스처럼. 뉴스 고리타분한데. 그 고리타분한 뉴스가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마치 OTT처럼. 생윤이 인기가 많고. 생윤하고 윤사하고 내용이 겹치는 이유가 뭐냐면. 생윤은 여기에서 윤리이론 배우잖아요. 윤사는 총 4단원. 여기도 연계유지의 15챕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다 윤리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동양이론, 서양이론, 한국이론. 그 다음에 사회사상이 뭐냐면.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리퍼블리오고 코리아거든요. 공화주의가 뭔지 몰라요. 공화국이. 심각한 겁니다. 공화국 살고 있는데. 야, 공화주의 뜻이 뭐냐. 몰라. 하나만 알려드리면. 리퍼블릭. 리퍼블릭. 대중에게 다시. 권력이. 레스퍼블리카. 권력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권력을 누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 대중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대중들이 가지면서. 권력의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 공동의 아름다움. 공동선. common good. 추구하면서 시민의 덕성 강조하는 것. 대표적인 공화주의 사상가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그것도 또 챙기다가 다 던져버렸지. 티런 여부 메릿. 그것도 읽은 것처럼. 윤사 공부하다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윤리 이론 배우고. 그걸 현실에 적용시켜서 문제 해결하는 게 생윤이거든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는 생윤 과목 잘 몰라요. 왜? 2013년도에 만들어진 과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윤리 이론 배워가지고. 저기에다 접목시키면 되니까. 두 과목에 겹치는 내용이 많은 거죠. 쌍윤하면 시너지 효과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생윤하다가 다른 과목 하시는 분들은. 6평 때 결정하라 했습니까? 빨리 윤사로 안 돌리고. 3월부터 쌍윤, 생윤하다가. 물론 아예 시작부터 나는 쌍윤을 간다. 그럼 상관이 없겠지만. 생윤하고 사문하다 보면 생윤, 사문 둘 다 점수가 잘 나올 거거든. 그런데 시작부터 만약에. 아니, 생윤하고 또 다른 과목 하다 보면. 그런데 시작부터 이 과목을 포기하지 말고. 일단 6평까지는 가보고. 그때 윤사 시험제를 한번 풀어보라고요. 생윤하고 겹치니까. 그래서 6평 끝나고 하라는 거고. 윤사하면서 다른 과목 하시는 분들은 왜 3월이 결정하라 하냐면. 윤사에서 이론을 쭉 배우고 생윤 보면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시험 보고 나서 선택해보라고요. 실제 이야기해드리면 두 내용이 동서양 윤리하고 사회사상을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 50% 이상 겹쳐요. 사회계약설 이런 내용들. 공자, 맹자, 순자의 이론들. 소카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들. 칸트, 벤담 다 겹친단 말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빈출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등급을 가르는 문항 있잖아요. 생윤에서는 시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불복종이랄지. 자연관류랄지. 롤스 노직이랄지. 분배정의 파트. 이런 내용들. 형벌. 지구촌 평화.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은 아예 등판하는 사상가들이 꼭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사상가 조심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휴무, 스피노자 이렇게. 이황이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 이제 이게 감이 와요. 처음에 조금 생소해가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빈출 주제가 생윤, 윤사, 쌍윤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개념 때 잘 듣고 개념 때는 이제 생소한 용어들을 쓰니까 그렇죠. 보리살타랄지, 사덕이랄지, 양지, 양능, 성기호설. 세상에서 잘 쓰지 않은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좀 생소하지만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기출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 기특한 정리는 뭐냐면 기출, 제가 연계위제 전문가답게 수특, 수안을 다 한 번에 정리하는 세 번째 커리를 토대로 파이널 모의고사. 제 거 제자랑에서 죄송합니다. 정평이 나 있죠. 여러분 수능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메인 커리, 이 네 커리로 잘 여러분들 이끌어드릴 테니까 쌍윤 선택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쭉 따라오시고 아까 생윤 다른 거, 윤사 다른 거 하신 분들은 6월, 3월 이후에 결정을 하고 나시면 저는 인강 찍는 걸 되게 재밌어라 하는 사람이라. 재밌다니. 재밌어요 저는 이게. 현장에서도 친구들 만나는 거, 친구라고, 야 라고 하면 되죠. 종이가 라고 하면 안 되고. 수험생 친구분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저를 이제 선택하고 따라오시면 이게 메인 커리예요. 잘 시리즈. 개념, 기출,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파이널 모의고사로. 그리고 도움 커리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짤강 좋아하니까 짤강. 그 다음에 수특 분석해드리고 잘 되는 기출하고 이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보여드리고 기출 문제는 한 번만 풀면 됩니다. 이건 기출 해설서. 이건 메인 강의로 기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 또 빨리빨리 정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8강으로 끝내는 생윤, 8강으로 끝내는 윤사, 벼락특강. 게다가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도 있고 여러분 주간학습지. 어렸을 때 생각 나는 팡팡 주간지. 그 다음에 엔제 문항집도 있고. 엔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심화, 기출, 파이널 체크포인트, 용어사전. 이거는 연간 커리큘럼 한번 영상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수많은 커리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드릴 테니까 이거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의 수준별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연간 커리큘럼 이어서. 그래서 연간 커리 한번 들어보시고 아 김윤 선생님이 이런 커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구나. 1년 동안 쭉.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쌍윤 선택하시고 오시면 12월하고 1월에 삼삼한 개념은 생윤, 윤사, 짤강. 7분에 끝나요 한 강이. 개념이 하나강. 이것만 들어도 진짜 3등급 나옵니다. 밥 먹다 똥 싸다가 보는 강의고 이게 메인 개념 강의고. 또 여러분들 용어가 약하거든. 요즘 뭐 문해력 약하다라고 하잖아요. 너 되게 이지적이구나 라고 했더니 막 학생이 화를 내. 저 쉬운 사람 아니오. 실제 사례죠. 그래서 용어 사전 찍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수특이 1월에 나오게 되면 수특 여러분 혼자 잘 안 보거든. 수능 전날에 책상에 수특이 새한 캔버스처럼 있어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수특 주요 주제 분석해드리는 거 이거 3, 4월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출컬이 들어오게 되면 4월 여러분들 현역분들 지쳐있고 내신에 빠져있을 때. 그리고 이때 이제 심화 주제 기출 해가지고 기출 내용 가운데 심화 주제 문제풀이 해드리고 팡팡 주간지로 여러분들이 단련을 하면서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풀고 6구평 대비하고 여름방학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름방학 들어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 파이널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 수능 때 들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정리집까지 만들면 11월 14일 날 지금 후기에 쭉 올라온 것처럼 저 쌍윤 만점이에요. 라는 주인공은 너가 되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그럼 저는 그날 또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의 후배들을 맞이하겠죠. 2026 수능을 볼 후배들. 그럼 여러분들은 2026 수능을 쌍윤을 선택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냐.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뭡니까? 쌍윤 잘 공부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에 바티칸 시국에 가게 되면 베드로 성당 뿐만 아니라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라파엘 방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밑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거의 3대장이죠. 그 라파엘로가 그렸던 유명한 그림이 더 스크로브 아테네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 아테네 학당은 로마에 가시면 꼭 보셔야 돼요. 바티칸 시국에 이게 패키지 여행으로 가면 이거 못 보고 막 천지 창조 시스티나 성당에 이것만 하나님하고 아담와 이거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것만 보다가 소매치기 당하고 목 아파 이러고 오거든요. 그 안으로 빨리 뛰어들어가면 라파엘로 방을 마주하게 되면 진짜 쌍윤하기를 잘했구나. 가운데 있는 두 분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소카라테스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도 있고 그 다음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피타고라스도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 그림에 라파엘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검색 엔진 찾아가지고 오? 아테네 학당에 라팔라고 했어? 한번 찾아보시고 정말 내가 올해 수능 끝나고 11월 14일로 후련하게 다 털어버리고 겨울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1월 달에는 로마에 가서 이 그림을 마주하고 정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와 얘기했던 카타르시스 콱 감동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인문학이 가치 아닐까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왕 선생님도 알아야 설명하고 무언가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저는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자녀였다는 건 김왕배 씨는 저의 아버지 김영자 씨는 저의 어머니 저의 어머니는 제가 교사 되자마자 25살에 2018년에 돌아가셨고 2017년이죠.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2018년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저를 태어나게 하고 제가 한 살이 됐던 돌사진이에요. 애가 먹성이 하도 좋아가지고 사진 찍는 가운데도 저렇게 떡을 짓고 있는데 제가 항상 연간컬이나 사탐선택 가이드 찍을 때 OT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아버지 어머니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부모의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는 꼭 수험생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마주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저한테 마지막에 편지를 써주거나 하는 이야기는 학원이었지만 학원 강사 선생님을 만났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인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나의 태도에 변화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그냥 수능을 잘 보는 거 중요하죠.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줍니다. 머리를 까라면 까고 머리를 덮으라면 다시 덮었다가 깐 종이 덮종이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마지막 강의가 끝나게 되면 저렇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같이 사인도 받고 사인도 찍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유 그냥 수능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홀로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선배들에게 받은 사랑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테니까 사탐 선택 가이드 보고 난 다음에 그래 꼬꼬인 봤더니 워킹시라는 이런 것들 봤더니 윤리과목 되게 재밌네 쌍윤 이런 과목이구나 라고 하나하나 들어오셔서 오티도 보시고 그리고 12월부터 이미 개념은 시작이 됐으니까 사탐 선택 가이드 토대로 삼삼한 개념부터 차근차근 들어보면서 윤리의 길로 오셔서 저의 제자가 되시고 종자로가 되시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내년 1월이 되시면 저 라파일로의 아테네 학당을 마주하는 진정한 인문학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의 지식 그리고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누가? 제가 메가스터디 김종인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